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에 삐치 있으라는 소리를 들리게 하셨다 소리를 듣고 삐치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소리에 저항하지 않고 응답할 때 세상에는 새로움이 모습을 드러낸다 소리는 우리를 불러낸다 삐치를 불러낸 소리처럼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불러낸다 십년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항하지 않고 따라갈 때 내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내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외에 다른 소리도 있다 세상이 부르는 소리이다 세상이 부르는 소리는 행복과 안정과 부유를 추구하는 본능을 자극하는 소리이다 그러나 세상이 부르는 소리는 마지막에 우리를 공허와 허무으로 이끈다 처음부터 공허와 허무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리의 끝에서 들리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세상이 부르는 소리는 마지막에 나의 내면에서 허무의 소리와 만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는 허물을 만나지 않는다 마지막에 들리는 소리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불러낸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마지막은 허무가 아니라 기쁨과 승리를 만난다 마지막에 들려올 소리가 온 사방 천지에 울려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쁨의 겨운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화답한다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한 선진들이 다시 들려온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기쁨과 찬양으로 화답한다 따라서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구분해야 한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하나 허무와 공허에 빠뜨리는 소리와 세상을 이기신 분이 부르는 소리를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건을 만드셨다 그 사건이 시간을 만들었으며 공간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광활한 우주와 무한한 시간과 아득한 미래의 처음을 펼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대한 사건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펼치신 공간과 시간의 사건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획하신 것임을 생각해보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바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간과 공간의 틀을 펼치신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침묵과 어둠에 들려졌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건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삶의 과정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찾아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속에서 만나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확인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1. 자기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2.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 사이에서 갈등한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3. 요저 만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1. pride으로 풍경합니다 3. 어디를 통해 인사 situation 2. 두보생서 5. 잃어라 2. major 1. 어둠 5.骑은 5. 기사 5.omma 6. gbol 8. 9. 9. 9. 9. 9.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